자, 두 번째 수업의 목표를 살펴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우리 이전에 웹툰 자바스크립트의 화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웹페이지가 몇 개예요? 홈이랑 여기 있는 글 목록까지 하면 총 4개거든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서 어, 이 고객님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에서 이게 지금 숫자가 있잖아요 제가 숫자가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게 ol이라서 그렇죠 숫자가 있는 것을 ol에서 ul로 바꿔주세요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4개의 웹페이지를 다 바꿔야 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가 4개니까 망정이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1억 개라고 생각해보세요 쉽겠어요? 어렵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웹페이지가 1억 개 이상인 사이트가 없나요?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우리가 웹페이지를 수정하는 것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AJAX를 도입하면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단 하나의 index.html이라는 이 기본적인 구조를 재사용하고 여기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어딜까요? 본문 그리고 글목록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틀 태그에 나오는 이 부분 저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과 고정되는 것을 구분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만 AJAX로 동적으로 변경시켜주면 폭발적인 생산성의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AJAX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폭발적 변화가 생기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글목록이 어디인가요? 코드상으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그런데 태그 안쪽에 태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걔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은 AJAX를 통해서 서버로부터 동쪽으로 가져와서 저기다 꽂아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ol에 들어갈 내용은 지금 어디 있냐 list라는 저 하나의 파일 안에 들어있습니다 html, css, javascript 제가 만약에 글목록을 추가하고 싶다면 저는 이제 list라는 텍스트 파일에다가 ajax라고 하고 코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ajax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웹페이지에서 이 ol 태그를 단 하나의 index.html 파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페이지가 1억 개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ol 태그를 ul 태그로 단 하나의 파일만 바꿔주면 1억 개의 웹페이지에 동시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가 생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글을 추가할 때는 첫 번째로는 list라는 파일에 ajax라는 내용을 콤마로 구분해서 추가하면 목록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제 클릭했을 때 목록만 있지 내용은 없잖아요?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제목을 ajax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이렇게 ajax를 클릭했을 때 지금 제가 추가한 내용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ajax를 이용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페이지마다 모두가 html 코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단지 바뀌는 내용은 딱 컨텐츠만의 컴팩트하게 가질 수 있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고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또 한편으로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즉, 하나의 페이지로 여러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이 끝나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